전주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. 센터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53억 원 등 총 19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. 다목적 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배구, 농구,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, 주민 문화공간에는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, 주민 자치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. 앞서시는 지난해 9월 센터 조성을 위한 최종 설계를 마치고 건립 준비를 해왔습니다.